현실같은 기분이 이제 지겹지 않니 정말 지겹지 않니 정말 지겹지 않니 듣고 왔습니다. 자리로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한 번씩 꼭 다시 감상해 주세요. 어 9412님께서요. 통사고인가요? 라이브 통사고인가요? 라이브 통사고인가요? 라이브 통사고인가요? 라이브가 아니고 우먼이 나오는데요? CD 삼키고 우먼이 나오는데요? CD 삼키는 엔믹스 짱이 CD 삼키는 엔믹스 짱이다 CD 삼키는 엔믹스 짱이다 9412님께서 주접을 해주셨는데 잘못됐어요 주접을 해주셨는데 잘못됐어요 위경호님께서 역시 라이브 통사고인가요? 극찬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 굉장한 괴물신인과 가요 자 우리 가요 까지 둘 셋 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